어휴, 저 근육바람 오, 깜짝이야! 왔어? 오, 일어나고 있었어 오, 이제는 뭐? 자연스러운 머리 색깔 바꿨어 자기가 머리가 바꿨어 아, 머리가 어색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 훨씬? 원래 염색했는데 자기가 너무 티가 안 나는 거야 나는 티가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했어, 염색은? 6시에 갔다 왔어, 6시에 염색하러 6시에? 오늘 아침에? 진짜? 머리 염색하기 싫다고 그랬었잖아 응 싫어, 지금도? 응, 냄새도 싫고 싫어 했네, 근데 두 번이나 응 화보 촬영 전에 컬러를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했더니 머리 색깔을 바꿔서 왔더라고 오, 아니 머리에 컬러 바꾼 거 보고 그래도 내가 하자고 해서 해서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사하게 벗어? 오늘? 이거는 등산 갈 때 입는 거잖아 신경등은 아니야, 벗어 о.. appa 오빠 사러워 아니야, 벗지 마 네? 해봐 이게 뭔데? 이거 턱걸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어디에 좋은 거야? 우리가 지금 화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멋있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메인 표지에 나와야 된다고 자기야 등 운동하면 메인 표지 나올 수 있어? 아니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얼굴도 예쁘게 나오고 알았어 탄력 있는 몸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 물론 자기 우리 자기 윙매는 뭐 말도 못하지만 은근히 말 잘 들어요 고준이 씨 둘이 똑같아요 매달려 매달려 자기 매달려 들고 있는 거 맞아? 어 매달려 매달려 여기 등 여기 등 여기 등 발 줘! 다리 줘! 한 대 하늘 내려 그 힘이 안 들어가다 아니면 배만 들어가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그래 그럼 다리를 어떻게 들어? 복근 운동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드니까 다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내밀는 거야 저거 힘들어요 가만 있기도 힘들어 보여요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하나 올라가기도 어려워 아 이거 너무 잘하네 하.. 장난 아니다 가슴을 내밀어야 돼 무조건 자기야 아니 반대로 반대로 이거 넣고 가슴 내밀고 여기가 가슴을 내미는 거야 나 내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자꾸 자기가 나 지금 나 지금 나 진짜 나 진짜 한 개쯤 남아 등 운동 말고 우리 다른 운동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트레이너 형을 좀 부를까? 나랑 같이 오래 한 형이 있는데 아 그래? 진우 형! 헬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우 형 줌이 씨가 쭉 오는데요? 아니 그게 굉장히 빨라요 나 이제 김진우 트레이너 형이고 이제 A&PM 전담을 맡아서 몸을 다 만들어주시고 네 와우 와우 너도 저만큼 돼? 아? 지금 이거 닌자고구인데 저거 이거 역할도 그랬던 자식이야 진심이 내가 진짜 처음으로 보고 있는 건가? 너무 뜯어들어 보셔서 봐,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좀 보여주나봐 아, 인재고! 완전 빨래판이야 완전 빨래판이야 이야... 와우 아이고! 완전 빨래판이야 아이고 운동 잘해요, 진훈이? 아우, 진훈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슈퍼 룩이죠 아, 뭐한테 키우고 있어 아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형 드레스를 입어야 돼 우리가 웨딩 화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을 약간 모아주시는 운동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훈 씨가 먼저 한번 쉬버 아, 쉬버 한번 이거 몇 킬로 든 거예요, 지금? 20kg인데 이게 일반 남성분들이 거의 20kg를 들어주세요 근데 진훈이 같은 경우는 35kg죠 그냥 격듬하게 잡아보세요 겁먹지 말고 이야, 이거 소리... 아, 이게... 이거 두 손으로 다 한... 한 손으로 두 개로 다 한다고? 뭐 그렇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요, 한 번 해봐도 돼 자, 잡고 오 그대로 되게 너무 좋은데, 사용심은 좋다 하... 준비고, 하나 자, 하나 후 오케이, 둘 남자다 셋 후 넷 후 다섯 자, 두 개만 돼 하나 둘 아, 좋다 아, 참... 여자들 저런 거 보면 멋있죠? 저때 거친 호흡 그런 거에 집중합니다 네 사운드 쪽으로 네 자, 내리고 와... 항상 이렇게 가슴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 잡아서 펌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식으로... 네, 체크를 항상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팍 올라왔죠 하... 네, 힘이 굉장히 좋아요, 준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박이다, 장난 아닌데? 네, 준우 씨 한 번 해보셔야죠 응 자, 5kg로 나는 평생 5kg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 5kg 한 번 해보실게요 자세 잡으시고요 잡으시고요 자, 상대에서 팔꿈치를 돌려주고 하나 후 어설프다, 어설프 다시 후 후 하나 팔 약간 구부리시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하나, 더 후 자, 오케이, 천천히요 천천히 그... 근력 상태가 좀 어떤 거 같습니까? 오... 네 참... 그러네요 네 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요? 준우 씨 이제 진눈이랑 같이 운동을 하시면 네 금방 좋아지실 거 같아요 네